찍어 먹읍시다 찍어 먹읍시다 반찬은 안 가져와서 고추장에 그냥 그거 먹어 즐기지 않아? 응 안 드셔 반찬은 더 잘 못해 반찬이 배에 비축해 반찬은 안타깝게 반찬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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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히 계십시오. 안녕히 계십시오. 고춧가루 이돈쟄 숙제에 먹어야 되냐 네 이 핀 이것지? 제작진 이거 먹어봐, 이거. 포크를 갖다 줘야 되나? 이거, 이거 먹어봐야 돼 이거 먹어볼까? 너 비쌀 거라 얼마? 이만 원 이만 원 대면 두 쌀 거라 이만 원 이만 원 왕이 아 아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매장 다 ad$ 윗 맛있다. 맛있다. 아까는 테레비 갑시다. 밥주가 밥주가 밥 좀 더 맛좋아 밥 좀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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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어 안녕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